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학과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고1 여름방학 때 내가 문과를 갈 것인가, 이과를 갈 것인가에 따라서 여름방학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과를 갈 것이면 통학과 외에도 물화생지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통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1년치 커리큘럼과 하반기 커리큘럼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보시면 방특, 그리고 학기 중 개념, 문풀, 직전 특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학 특강 때는 우아한 출발, 완전 시작하는 개념이 있고요. 학기 중의 개념은 좀 암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꼼꼼히 보는 우월한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두 교재는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 두 강의에 대한 교재는 똑같은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선생님이 초점이 맞춘 강의가 두 개가 있는데 완자와 우수한 기출 분석이다라고 하는 선생님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벨 1회독, 2회독부터 문풀 들어가고 마지막 내 구멍 찾기가 우월한 직전 대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우아한 출발부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바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은 어떻죠? 3주에서 3.5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반기 커리큘럼은 이렇게 한번 좀 추천을 해볼게요. 자, 노베이스인 학생은 어차피 우월한 개념 완성을 바로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노베이스인 학생은 우아한 출발로 2학기 범위, 즉 3단원과 4단원에 대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월한 개념 완성을 듣는 이 학생은 쌤, 저는 중학교 때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바로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업에 대한 강의 차수, 강의 목차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아한 출발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다 뺐어. 약간 물화생지, 수능적인 요소와 관계되는 내용만 다 붙였어요. 그런데 얘는 모든 헤비하게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좀 다른데요. 자, 여름방학 때 우리가 우아한 출발을 하든 우월한 개념 완성을 하든 가장 먼저 들어주셔야 되는 목차가 이 내용입니다. 3단원 변화와 다양성에서는 이게 산화환원 반응, 이게 중화 반응인데 이건 먼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1주차에 듣는다면 이걸 2주차에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4단원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 전력 수송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걸 3주차에 듣는다면 3주차에 묶어서 들어주셔도 되고 뭐 3주차 그리고 4주차, 4회차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노베인 학생들은 우아한 출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아한 출발은 이 강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나온 이 강의만 들어주시면 되고 자, 우월한 개념 완성은 모두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모든 이 주제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골라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여름방학 때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8월 말부터 우리는 네, 이제 2학기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네, 요런 것들, 대멸종, 자연선택, 요런 것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그냥 암기보다는 약간 메커니즘이 있는 그런 이제 문풀 로직이라고 할까요? 요런 게 있는 그런 암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우아한 출발에는 이 강의 없습니다. 흰 색깔 주제는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들으면서 시험 대비 개념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쌤, 저는 쌤의 강의를 뭐 이렇게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다 들었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완자가 시중에 나온 이 과학 문제집들 중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한 번 보고 이 회독부터는 쌤이 완자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신반점 문제, 실력 업 문제, 중단은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요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쌤의 모든 강의에는 인덱스가 되어 있으니까 요 인덱스 부분들만 골라서 잘 개념이 헷갈렸던 것들, 문제풀이가 안 됐던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보다가 내 개념이 좀 놓쳤다? 그럼 다시 완자도 개념편이 있기 때문에 요 1번, 2번을 좀 믹스해서 문제풀이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봐, 여기까지 우리가 하잖아? 그럼 완자까지 풀면 대부분의 통학강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학교가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1등급을 갈라놓습니다. 아니면 뭐 쌤 저는 지역 단위 자사고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완자로 부족합니다. 5% 아니죠. 20% 부족합니다. 왜?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어려운 5에서 20% 정도 부족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우면 됩니까? 우수한 기출분석으로 채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2003년도부터 2022년도 정도까지 고1, 2, 3에서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를 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는 모의고사만 풀이를 하시면 완전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빈틈없는 문제풀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다음 우월한 출발부터 하든 우월한 개념 완성부터 하든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풀면 풀수록 문제풀이를 많이 풀 시간들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은 여기까지 했으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 기출 문제를 구해서 부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왜? 직전 보강이라고 들어봤죠?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도 이 직전 특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치기 전날 내가 제대로 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우월한 직전 특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전체적인 수업 내용이 있죠. 그 주제를 제시한 후에 이 문제에서 이 주제에서는 이거 펼치면서 해볼까요? 백지 노트 및 판서로 진행을 하는데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소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 다 기억나니? 오케이 끝! 이렇게 넘어가는 백지 노트 판서로 모든 걸 진행하는 수업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활용을 했을 때 구멍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직전 특강에 대한 평이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시험치기 전날 보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1 내신 대비 마지막 이제 2학기도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은 이렇게까지 해서 하반기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혹시 쌤 저는 이과를 가는데요. 물화생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은 단연코 선생님의 화학에서 우월한 개념 완성도 있고 우아한 출발도 있는데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해서 화학을 잘 훑기 아주 쉬운 좀 마음이 편한 강의가 선생님의 화학에 이 우아한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커리큘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